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혀맨이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경찰과 도둑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자 경찰과 도둑 오늘 소개 한번씩 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경찰 교도관님들을 일단 먼저 소개시켜볼게요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들을 차단할 태태기입니다 아 아 아 그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도관님 당신은 일단 못생겼으니까 70년 행위에 70년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는 네 파란 교도관 주위떼님 안녕하세요 네 주위떼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수호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도둑분들 소개시켜볼까요 안녕하세요 봄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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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대체 무슨 죄로 여기로 오셨습니까 어 저는 말입니다 네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구요 이런 무시무시한 녀석 사람을 죽였어요 맞아 말다 왜 이거 불러 도대체 몇 명이나 죽인거야 몇 명을 죽였냐구요 그래 단 한 명 단 한 명? 그게 누구야? 나 이녀멘의 머리카락을 죽였다 싹둑싹둑 도대체 누구를 누구를 때린거야 충격 수많은 남자 멤버들한테 수많은 남자 멤버들한테 애교많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사형이요 사형 사형이요 사형 사형이요 사형이요 짤라석을 죽이시요 하나 이 자식이 맘에 안드나 이거 야 지름 죽여 죽여야 죽여야 사형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폭행죄와 살인죄 그리고 저의 죄는요 잘생긴 죄 모든 여성의 마음을 훔치죄 아 나 이 자식도 맘에 안드네 내 외모가 만약 죄라면 무기징역죄 감사합니다 넌 진짜 무기징역이야 아 네 자 일단 이 베드락이 여러분의 감옥이구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모두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다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 어 보시면은 경찰들이 아끼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 다이아몬드를 맨손으로만 캐면 도둑의 승리구요 그리고 25분 동안 다이아몬드를 지키거나 아니면 도둑들을 감옥에 가두면 경찰들의 승리입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고 할 때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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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우리가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네. 20분만에 탈옥을 해야돼. 일단 여러분들 저희 나무를 캐서 자원을 확보합시다. 처음에 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나무 아닙니까? 나무! 나무죠. 나무. 일단은 경찰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듭시다.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네. 어차피 단미온은 있어봤자 쓸모없으니까. 자원이나 캐세요. 뭐라고요? 나 응원 담당할래요. 응원 담당이요. 한번 응원해주세요. 우여메인! 홈스! 쭈쭈쭈! 화이팅! 우왕우왕! 화이팅! 저는 평생 감옥에서 살겠습니다. 체력이 100이 달았습니다. 저 더 이상 사회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무조건 탈옥을 해야만 해. 아냐. 못 나가겠어. 밖에 나가면 저런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야. 아냐. 아냐. 이쁜 여자도 많아. 저런 여자말고 많아. 뭐라는 거니? 같이 가. 자기들. 아 왜 그래. 달라붙이중마. 자 일단 우리 땅굴에 들어가면 시작이거든요. 땅굴을 신중인 택합시다. 제 살인 목록에 한 명 더 추가하겠습니다. 머리카락 말고. 살인 책은? 그러지마. 반비원님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실제로 안 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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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아래로 내려갑시다. 어때요? 계단식으로. 아 횃불을 게임모드로 꺼내주실래요? 방송에 비해. 오케오케오케오케. 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 왜 이거 왜 캤니? 자 계란식으로 갑시다. 나무를 덮여야 될 거 같은데. 나오면 알아. 나오면 알아. 나오면 알아. 나오면 알아. 야 단면은. 오케이 덮어 덮어 덮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직 덮지마. 아직 덮지마. 덮어 덮어. 단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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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봐요. 빨리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자 자 이제 고고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프트 떼면 안 돼요. 고고합니다. 자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왜왜왜왜. 시프트 떼지마 시프트 떼지마 시프트 떼지마.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해서 타룩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어 철이다. 철이다 철이다. 그럼 그럼 그럼. 까줄께요. 정말 중요한. 야야야야 바로 위에 탯데기. 바로 위에. 쉬쉬쉬쉬쉬쉬쉬쉬쉬. 말하지마 말하지마. 여기 남긴 흙이. 여기 남긴 흙이 있잖아. 여기 남긴 흙이 있잖아. 잠깐만. 여기 흙이. 여기가 안 자라 있단 말이야. 이 쯤인가? 여긴 녀석들 어 여기네 여기네 여기야 아닌가? 잠깐만 그 모래 그런거 꺼내야돼 여기 맞나? 여기 맞는거 같기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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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을 펴봤어 예 확실합니까 일을 펴봤어 이 자식들을 자 거기 두목 도망가지 말고 나한테 지금 자수를 해라 그러면 한놈만 잡아가겠다 어이 열심히 캐는거 같은데 어이 다 죽고 싶어? 에? 어 누가 씨 아래를 하고 싶은가 본데 으? 흐흐흐흐흐흐 좋은 말한테 오는게 좋은 거 어? 응? 야 이쯤이야 야 이쯤이야 어 그쪽이 어 여기야 여기야 시시시... 위야.. 위 우위다! 우위다! 으아아아아아앗 מש 형이 나가면 죽는다 어떡할까 그래, 진짜 죽이죠 그냥 살려주세요 도망가 도망가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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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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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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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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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가 죽었나 이럴수가 갈기갈기 찢겨지다니 봉수님 아 둘 다 같이 써? 아 잠깐 아아 아 너 무자비하게 패는데 여기 원래 그래 쟤네 쟤네 안봐줘 미친 녀석들이여 야 일단 내가 철이 여덟 개가 있단 말이야 좀만 기다려 나 철을 구워서 너희들이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내려 이 순간 죽여 야 이 순간 죽여 야 좀만 기다려 얘들아 내가 금방 갈게 경찰용 장비 털었어 좋았어 좋았어 그걸로 빨리 반항해 얘들아 꼭 살아 있어야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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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있으면 싸워 흙 있으면 싸워 흙 있으면 싸우라고 내가 싸워 한번 생각 Legisl ribilar 아 땡 우왕 야 야야 얘들아 살아있어야 돼 얘들아 지금 어딧게 되고 있나 거기 살아시는 건 어떤가 쇼다 샙다 아래에 쇼다 어디어디? 쥐어? kt 야 안에 있다 야 어디에 있어? 지금 애들? 쟤네? 감옥 감옥 Peki oke 오케이 넌 지금 어디? 담비워랑 어디야? 지금 카보가 아래! 나랑 도망가고 있어! 아 넌 지금 나왔어? 아니 도망다니고 있어 아 그럼 내가 레버를 레버를 열어줄게 아 얘네 미친 놈들이야! 왜왜왜그래 왜그래 야야 나 쫓아오고 있어! 야 14분밖에 남지 않았어 우리 빨리 내가 칼을 만들고 뭐야 살려줘! 미친 놈들이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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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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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알았지? 조금만! 저기요 님들이 넣어놓으셨잖아요 이불하고 넣어놓은거 아니에요? 아니 옷장에 이불하고 넣어놓으셨잖아요! 자르세요! 기다려봐 나 레버를 만들 수 있어 야 나 지금 갑니다 여러분들 가요 나 탈출했어 난 탈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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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면님 저한테 와요 아까 아까 입구 판대로 와요 님면님 아까 아까 거기가 기억나지? 우리가 판대 처음에 그걸로 와 그쪽으로 와 그쪽으로 와야돼 아 아파! 빨리! 나 저기서 죽어! 님면님 그쪽으로 와야돼 너무 입구 근처인데? 나 죽을렀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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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참아! 이하웨이! 아이 님면님 뭉쳐서 갈게 님면님 뭉쳐서 님면이 님면이 여기 쟤야 뭐해 웃지마 나같이 죽는거야 흩어져! 나 옷..옷..옷 뺐었어 경찰들 아 옷조 옷조 그럼 옷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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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하나 했어 여기야 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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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 쫓아와 새벽이 야야 봉수 너 지금 야 봉수 봉수! 야 봉수 이끌어와 이끌어와 지금 나 문 열어줄게 이끌어오라고 지 hole 억꼬어가 이끌어와 앱ï 아 님면님 님면님 님면 가라고 뒤로도 가 그냥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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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알았어 네 봉수 봉수와! 봉수여 나와! 봉수야 Pfuck 날 버려! 날 버려!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오빠! 오빠 보고싶어요 오빠 불러주세요 그냥 다이아몬드를 캐자 어때 무슨 생각이야 경찰관들! 우리팀 다이아몬드 캔다! 나만 쫓고 있어도 되겠나? 그러던지 그러던지랄이 그러던지랄 야 봄수 봄수 나 보여? 나 위에 있거든 봄수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 레버 뿌려줄게 위에 일로와 나 보이지? 나 보이지? 야야야야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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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야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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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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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이끌어 가 이꼬라서 문 열어 오케이 야야야 다이아몬드 그쪽으로 와 다이아몬드 그쪽으로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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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다와 다와 칼 들고 다와 캘수 있다 우리 캘수 있다 다이아몬드 쪽으로 다이아몬드 쪽으로 뒤에 있어 뒤에 얘들아! 얘들아 내가 갇혔어 보통 녀석들이 아니야 보통 녀석들이 아니라고 달리기 좋아 아 달리기 좋아 응 이거 신첨 아 예예 오우 이 녀석 보안이 사오있을 때 정말 못생겼거든 아하 죄송합니다 야 야 아 예예예 네 녀석은 뭐야 어? 아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했어 어? 아 아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했냐구 아 저 못생긴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넌 못생겼어 저는 못생겼어요 야 이 못생긴 거 구경해라 얘들아 야 진짜 못생기지 않았냐 수건아? 야 정말 못생겼다 아 아하하 꼴 꼴 꼴 아하하 꼴 꼴 꼴 우리 죄수들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걸? 하하하하 나도 널 가만히 두지 않아 아아아아아아악 야 널 놓아봐 야 문 닫아라 으아아아아악 법사 사로스러웠네 애들 으아아악 다시 나갈active나 엇달 Guess 오케이 오케이 나옵숫ätt 많았owners 오케이 나왔다라 나와서 야 나왔어 다이아몬드 구슬롤 하고 다이아몬드 구슬롤 다이아몬드 구슬롤 맨 손으로 간다 야 지금 9분 남았으니까 50석 짱 아아 아오오오오오오오 까비 구슬게고있어 구슬 깨고있어 구슬게고 있어 구슬계 구슬을 깨버려! 저 안에 다이아몬드 저 안에 다이아몬드 저 안에 다이아몬드 캐 야야 아 아 봄쩍 캐야돼 우리 다 죽었어 야 이런게 어딨어 야 이런게 어딨어 야 이 꼴이래 돌로 이런게 어딨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게 어딨어요 이게 말이 돼? 아 이거 룰 위반이다 아 갑자기 분위기 사이즈 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네 아 이건 아니죠 아 맞다 나 칼 아까 만들었었지 여러분들 삽으로 여러분들 삽을 만들어서 돌을 캔 다음에 올라가자니까 그게 나을거 같은데 아직 7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자 친구들 나 씸없는 존재인갖고 벌써 잡혔어 잡혔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아까 상자를 여기 놨었는데 여기 놨는데 수건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애교를 던다고 살려줄거 같애 수건님 어 봐주는데 어 뭐야 어 감사합니다 문 열어줬어 한번 한번 봐준다 그랬는데 나까지 놔줬어 좋아좋아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캔굿 기억납니까 저기서 제가 삽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어 택택님 수건님 감사하아 하하 아 저기요 진흙대님 제가 살려드리면 에? 살려드리면 님 살려드릴게요 한번 제가 아 아 저기 님들 저희 님들 돌칼 만들면 3대1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돌칼 만들어 놓을까요? 3대1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돌칼로 이기죠? 그게 돼요? 그게 돼요? 아 돼 돼 뺏을 수 있어 뺏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돌칼 만들어 놓을테니까 어 봉투님 봉투님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예예 돌칼 만들어 예예 돌칼 만들어 준흙대가 님들을 본거같아 아냐 아냐 못봤어 못봤어 돌 돌 돌 여깄다 돌 돌 여깄다 돌 돌 여깄다 돌 어디 님 머리같은데요 돌은 지금 아냐 아냐 이리로와 이리로와 말씀하시는거 보면 님 머리같은데요 돌이? 아냐 아냐 이리로오라고 이승헌이 계속 놔줬나봐 더이상 보내주고 혼난데 주건증 문중 열어줘 문중 열어줘 야야 지금 퇴직이 올거란 말이야 준흙대가 오면은 준흙대를 2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지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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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나 돌칼 만들었어 여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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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철칼이거든? 싸울만해 싸울만해 야 온다 온다 야야 준흙대 맞다 Wah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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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봐봐요 몸을 컸다 쟤를 야 귀를 막았어! 내 귀를 막았어 아 조용히 돼 진짜 세네 어? 난 바보가 아니라 아 이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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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버렸네 아 저기 인첸트 때문에 못 이기겠는데? 야 4분 남았어 급해 그냥 바로 가야돼 흐흐흐흐흐흐 근데 야 틈을 안 줬는데? 뱉어 아 왜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이 어이 거기 못생긴 죄 어이 거기 못생긴 죄 어이 거기 못생긴 죄 네네네 얘 똑바로 대답 안하면은 지금부터 열 번 죽이겠다 알겠나? 아 네 못생긴 죄 저 진짜 못생긴 죄 저 지금부터 복면복창한다 나는 못생겼다 열 번 지시 나는 못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문 열어봐라 문 열어봐라 문 문 열어봐라 문 열어봐라 또 없어요 예 잠시만요 이거 뱉어 뱉어 아니요 야 주위떼 패 주위떼 패 주위떼 패 주위떼 패 아잏 아잏 야, 저기, 저한테... 야야, 야, 야! 뭐야. 범수 가면 돼! 야, 범수 가서 개자! 알았어! 너네네,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뒤로 갈 때 뒤로 갈 때 하고 있어. 그러지 마, 덱탱구. 위험해, 빨리 오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지금 4분남았어, 4분 남았다고! 하아아아 dungeons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니가 막으세요 야 용아무로 떨궈와되 오케 오케 lah 용아무로 떨궈 용아무로 떨궈 야야야야ya 쟤 밀쳐야 쟤 밀쳐야개 쟤밀쳐 야 OHQ 나이스 으엄 그거 나쁜 짓이야 그만둬 봄새 죽으면 안돼 봄새 야 그만둬 그만둬 그거 나쁜 짓이야 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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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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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승리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경찰 도둑 경찰이 아 도둑이 다이어트를 켰기 때문에 저희의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 동세기장 아 니네 너무 쎄 이거 가보시